안녕하십니까, 팻맨십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 5시리즈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해야죠, 이것도? 그렇죠. M550i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도이치 오토월드의 노용호 주인님. 그때 시승 330이 도와주셨죠. 네, 아무튼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하면서 얘기해볼 건데, 우선 이 시승기를 말씀하기 전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5시리즈 시승차 530i가 연식 변경되면서 옵션이 더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시승차가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옵션 강화돼서 서라운드뷰가 들어가는 건데, 그 문제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M135 그게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 댓글로 나중에 리뷰해 줄 수 있냐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죠. 그 2분기쯤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이다 정도까지만 나왔고, 아직까지는 뭐 가격이라든지 정확한 출시일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음, 아직은. 일단은 나중에 봐보고 시승해야죠. 그렇죠. 일단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말 의견은 받아줄 거예요. 댓글도 잘 읽었고. 근데 제가 M50i랑 X5M50i를 시승하는 이유는요. 그 디젤 모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타본 게 너무 후회화되더라고요, 블로그 시절에. 그래서 그 두 개 먼저 끝내고, 여러분들 의견 꼭 반영해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주임님이 고생하시겠는데요. 저도 근데 사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많이 드리면 좋은 거니까. 홍보도 되고 좋으시잖아요, 주임님. 그럼 잠깐 스포츠로 밟아보면, 플러스. 이게 500마력 되잖아요. 맞아요, 530마력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마력이죠. 그리고 이게 4,000cc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cc도 엄청난 데다가. 그러니까 진짜 괜히 끝파랑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게, 말씀하신 대로 100이랑도 100이랑이고, 마력 토크도, 마력은 530마력이고, 토크도 70토크가 넘어가요. 70토크면 거의 M 가까운 그 정도잖아요. 76.5토크거든요. 물론 당연히 고 100이랑이니까 토크가 높은 거 같은데, 가솔린인데 70토크가 넘는다는 거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보여주는 차량인 거고, 그래도 사실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1억 가까이 되죠? M이. 고 선호 모델이니까. 그래서 원래 지금 저희 개소세 인하 적용된 가격이 1억 1,660인데, 물론 그러면 저희는 또 들어가죠. 예, 그런다더라고요. 제가 친구에게 들어봤는데, 이게 할인을 좀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잘 사시는 분들은, 오, 이 정도면 정말 좋은데? 라고 하는 정도의 가격이 나와요. 저는 생각해본 게 있는데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M340i가 곧 여름에 들어올 거거든요, 걔는. 그죠. 그래서 M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어, 맞아요. 이걸 택하시는 분, 제 친구도 그래요. 원래 그래요, 맞아요. 이제 일반 라인이 있고, M 퍼포먼스 라인이 따로 있고, M 라인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다 M으로 치긴 해요. M 퍼포먼스도 M으로 들어가요, 이제. 근데 굳이 나누는 이유가, 물론 이제 M 퍼포먼스만의 독자도행 컨셉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M이 사실 이런 공동에서도 탈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탈 수 있죠. 어쨌든 좀 뭐할까, 나는 패밀리형으로도 좀 써야 되고, 아니면 좀 뭐 직장을 또 가야 돼요, 회사를 가기에는. 뭔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봤을 때는 M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런 세렴 그레이 정도 부분들 빼고는, 일반적인 O 시리즈 단속이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도 고출력이지만, 지금처럼 그냥 컴포트 놓고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 그냥 정말 일반적인 센터처럼도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 혼자서 이제, 아 이제 좀 드라이드는 지켜 봐야겠다, 그럼 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도대체 컴포트 모드인지 스포츠 모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달리는 도중에도 이게 울려요,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로. 근데 생각보다 정숙성은. 네, 정숙성은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엔진음이 그렇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M4를 사시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타냐, 타라서 정말 스포츠한 모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 과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탈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잠시만요, 일단 코너링이, 제 친구가 코너링을 보여줬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데, 이게 엄청 좋다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잘 잡아줘요. 네, 진짜 잘 잡아줘요. 여기만 살짝 밀리는 거구나. 그 이유 안 밀릴 거 같아요. 차라리 리뷰를 전시장 돌아와서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참. 거기서 찍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이것도 팝콘 소리가 살짝은 들리네요. 그렇죠. 이것도 뭐, 이거까지 바꾸면 되겠죠. 네, 스포츠. 근데 가속감이 너무 민감해져요. 스포츠라면? 네. 살짝만 놔도, M5랑 M550i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그냥 할인 없다고 봤을 때, 4,000 정도? 4,000 정도? 네. 어이구, 너무 비싸네. 근데 둘 다 뭐, M50i도 그렇고, M5도 그렇고, 정말 타이밍 좋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사시면. 제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할인을 노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연비가 엄청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안 좋잖아요, 연비가. 아무래도 고출력이 많아. 네. 100일 양이 높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니까, 그 연비가 안 좋다는 기준이, 일반 그 옷 시리즈에 비해서 안 좋다는 거지, 사실, 이 모델도 그냥 일반 보통 브랜드 대비하면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진 않다. 근데 기존의 일반 옷 시리즈에 비해서, 당연히 구출력이니까, 그렇죠. 떨어지겠죠. 무엇보다 M550i의 끝판왕인 만큼, 이게 신뢰가 정말 안 좋을 수가 없는데요. 오디오를 보면 최고급인 바우스 웰킹스. 그렇죠. 제가 이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볼보에 이 스피커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하이그러시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리얼 우드가 들어가고, M5는 카본이 들어가잖아요. 네.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차별화. 좀 중호하게. 이거는 일반 트린이랑 똑같아요. 일반 옷 시리즈나. 이런 차이점은 정말 스피커. 스피커랑 여기 위에도 다르잖아요. 위에 같은 경우는 원래 알칸타라 들어가는데, 이거는 550i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네요. 이것도 똑같아요. 일반 M 패키지 모델로 보면, 블랙이 안트라 사이트라고 하는데, 똑같이 안트라 사이트로 처리가 됐고, 더 좋은 건 한다면 M5죠. 알칸타라 그거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일단 실내에서는, 이 스피커가 다 있죠. 스피커가. 이게 엄청 좋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볼보의 바우스 헬킨스보다, BN 게 더 좋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색상도 보면 들어오게 되고, 야간에. 성능도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성능도 엄청 좋다 하더라고요. 음질도 한번 잠깐 틀어볼까요? 살짝만 들어보세요. 한 5초만. 저작권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살짝만 들을게요. 네. 한 그래서 5초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애플카 플레이는 좋은 것 같아요. 아휴, 진짜 이건 혁신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혁신이에요. 안드로이드도 지원되나요? 그렇죠, 됩니다. 똑같이. 와우. 이렇게 여기도 딱, 비테일이 보면, 여기도 바우스 헬킨스의 그,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뭔가 웅장하게, 뭐 저음이든 고음이든, 음, 좋은 것 같아요. 깨지지 않아요. 이게 울려 퍼지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어 있나 봐요? 아니, 저희는 가솔린은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될 예정이긴 한데, 현재는 디젤 모델에만. 디젤 모델에만. 네. 530i에도 안 들어가나요? 그렇죠. 아이고. 아직은 523t만. 이게 좋은 점이 항상 계기판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딱 옆에 차들 지나가는 거. 그렇죠. 실시간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야간에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테슬라만큼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지방에 출구를 갔다 왔는데, 비가 왔어요. 네. 비가 엄청 왔어요, 밤에. 그 강원도였거든요. 멀죠? 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강원도는 이 PC방용서 안 보이거든요. 네, 강원도 별로. 거기다 비도 오는데, 그럴 때 이 계기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내가 굳이 옆에 안 보이더라도, 차가 있는 점수를 봐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사실 BMW의 정말 요즘에 최근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실속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과하지 않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옵션도 보면 전부 다. 벤츠에 비해서 엄청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지금 여기에 뭐, 어시스턴트 뷰라고도 하고, 보통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시스턴트 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시스턴트 뷰라는 표현을 보이시는 계기판이. 근데 이게 뭐 말씀하셨던 대로, 타 브랜드처럼 카메라가 나온다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필요한 정보만, 옆에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버스든, 보기 좋게 딱 한가운데서 안내를 해주는 기능인 거고, 이제 여기서 반자율까지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 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죠. 이런 건. 조금 또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리밋이고. 아무래도 출고를 가게 되면은, 대구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전주로도 가고 가는데, 예전에 반자율이 없는 차를 주 탔으니까, 잘 다녔는데, 이 반자율이 한번 맞뜨리니까, 없으면 장거리 운전이 안 될 정도로. 네, 힘들죠. 제 친구 거 반자율 주행 봤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쓰는 거. 되게 좋아요. 잘 잡아주더라고요. 일단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물론 유지만 잘 해준다면, 정면 잘 봐주고, 그렇죠. 반자율 주행은 절대 믿으면 안 되니까. 핸들에 손만 잘 얹어주면, 끝까지 갑니다. 제 친구 거 봤어요 이번에, 아주 그냥 이렇게 밑에만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면 돼요. 근데 전 불안해서 그건 못 하겠어요. 아니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잘 봐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친구분처럼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잘 잡아요. 아직 영상 업로드는 안 됐는데, 곧 업로드 될 거거든요. 그거 한번 주인님께서 보시면. 엄청 재밌어하실 거예요. 저도 그냥 한 3시간 이상 거리를 가면, 일단 자세가 되게 편하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 손만 얹어주고, 정면 보고 그냥, 쭉 가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 피로감이 달라요 진짜. 제 친구가 그러는데, 피로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차를 구매하실 때, 나는 이 차를 정말 시내용, 출근용으로만 탈 거라고 하면은, 굳이 반자율이 필요 없는데. 그렇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걸 일상용으로 쓰고, 패밀리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1년 중에 그래도 몇 번이라도 장거리를 뛰시잖아요. 그렇죠. 장거리를 뛰죠. 그렇다고 하면 반자율은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필요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현대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 하죠. 걔네들은. 이런 게 다 달려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오토홀드도 빠질 수 없죠? 오토홀드 당연히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오토홀드를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자꾸 귀찮거든요. 이게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게. 원래 오토홀드를 좋아했는데, 아는 볼보, 그 사람이 있어요. 타는 분. 그분이 오토홀드 자기 안 좋아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들여졌죠. 저 역시. 그래서, 이런 스타뱅고 역시, 좋아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배터리 그게 좀, 나중에 손상 간다. 원래 다 인증 받았잖아요. 원래 안 받았으면 애초에 스타뱅고가 필요 없으니까요. 이것도 다 완전, 진짜 나파가죽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시트도 메리노겠죠? 아무래도. 나파입니다. 이것도 나파예요. 대신에 프리미엄 나파라고 명칭을 하는데, 나파입니다. 아예 뭐, 550 아이어도 나파구나. 진짜 M 차량이 이제 메리노. 그렇죠. M5는 메리노. 참여를 많이 뒀다, 진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M 퍼포먼스들의 특징은, 저번에 사줬던 X3, M4 공항에도 그렇고, M5 공항에도 그렇고, X5, M5 공항에도 그렇고, 일반 모델보다, 크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체인트가 들어가고, 조금 더 출력을 높이는, 조금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차양이 높은, M5는 완전 스포츠 생활이잖아요. M 같은 경우는, R 모터 스포츠 차량으로, 서킷에서 주행도 할 수 있게끔. 그냥 용도가 아예 다르죠. 진짜 엄청 다르죠. 그,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M 퍼포먼스 차량들의 매력은, 물론 일반 모델보다는, 좀 가격대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것도 프로모션 적용을 갖고 하시면, 생각보다, 와, 괜찮은 게 일단 되고, 그 정도로 투자해서, 어쨌든 같은 옷 시리즈지만, 남색과는 다르게, 그렇죠. 방금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제 끼어드는 차가 특히, 무섭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어, 말했잖아요. 맹신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그러니까 저는, AI를 그렇게 믿지 않는 편이에요. 친구한테 그러다가, 한 소리 들었죠. 차를, 신뢰를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되게 클래식한 걸 좋아해서, 예전에는, 오토월더도 못 믿었고, 반잘도 못 믿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장거리를 많이 뛰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의지하게 되죠. 너무 편해요. 그리고, 반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 생각에는, 기계는 제가 없어요. 정말 정확해요. 근데 이거를, 사용법이 잘못돼가지고, 가끔 보면, 반잘으로 다 사고가 나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계 오류 나는 게, 물론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없다 할 수 없죠. 기계 오류보다는,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반잘 같은 경우도, 믿을 거만 아예 믿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자기가 선택하던가,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100으로 가고 있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 있으면, 멈추긴 멈추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상, 그렇죠. 심리상,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예 먼저, 미리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데, 어중간한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단자율이 꺼져요. 그렇죠. 꺼지죠. 그러면, 사양이 이제, 어둠 때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로봇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원래 여기서 터널, 살짝만 밟아보죠. 원래 이게 잘 들린다는데, M만큼은 아닌데도, 이게 M 거의, 실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M이랑 M 퍼포먼스가 주는, 주행시가 보면, 아예 다르긴 해요. 응. 와우. 아무튼 이 차는, M 맛보기라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보셔도, 거기 X 드라이브까지, 탑재되어 있으니까,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드라이빙 센터에서, 한번 이거 타봐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타보려고요. 제가 이번에 친구랑, 드라이빙 센터 한번 가봤었거든요. 물론 이번에 저는, 제 친구 운전하는지 봤는데, 사고 난 거군다네요. 그렇더라고요. 사고가 좀 많이 나나 봐요. 지금. 운전하는 저로서도, 이렇게 밟으니까, 원래 동승자가 느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밑에가 저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정도로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세요. 세다. 근데 저 같으면, M5로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친구가, M5로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 기왕 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긴데, 카메라도, 원래 중급기 좀 사려 하다가, 에이, 기왕 그냥 더 질러서, 상급기 좀 가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성격이. 이게, 이게 진짜 너무 달라요. 사실 저도, M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M이 주는 즐거움은, 차원의 다르긴 해요. 그렇죠. 다르죠. 엄청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은 조금 일상용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담스럽다. 맞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조금, 아 그래도 내가, 스포츠 무대를 끌고 다니기는, 눈치가 좀 보이고. 근데 요즘은, 눈치 그런 거 안 보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면, 욕먹는 세상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고객님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 아직까지도 있어요. 다.. 그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좀 우리나라가, 유럽 좀 따라가야 돼요. 물론 많이 없어지긴 해요. 예전보다는, 많이 시선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사실, 사모님이 안 좋아하는 분들도, 왜 이런, 차례 산지? 그렇게 또 보시는 것도 있고, 그런 분들, 타협해서 보시는 게, 이런 모델, M 퍼포먼스 모델이 되시는 거고, 또, M 퍼포먼스만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외관은, 크레바의 5시리지 아니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550인지, 530인지,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일반 모델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6, 7,000 대면, 구매하는 거를, 이걸 1억 주고 구매를 하냐, 9,000만 원 주고 구매를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 차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오, 근데 이 정도 하는 차가, 사실, 반대 생각해보면, 정말, 4,000cc급의 고출력 모델이고, 심지어 공간도 넓고, 옵션도 좋은데, 9,000원에서 1억 정도 떼다, 엄청 좋은 거거든요.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자유성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 구매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에코를 왔는데도, 이 정도 얌전하지 않다라는 거는, 물론, 컴포트에 비해서, 순해지긴 순해졌어요. 근데, 가속감이 그렇게 무겁다라고, 느껴지진 않을 정도네요. 심지어 에코가 컴포트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힘이 남아 두니까, 힘이 엄청 남아 두고, 토크도 있잖아요, 얘가. 다시 스포츠 플러스로 와가지고, 어우, 뭐야? 플러스... 네, 지금 플러스 맞아요. 스탠다드. 아. 플러스는 또, 뭐 이게 다른가? 그냥. 그게 어쨌든, 여기 넘어가면, 이게, 스포츠 모드 단계가, 세지면 세질수록, 네. 차량의 간섭을 덜해요. 음.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돌 때도 진짜. 그렇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차량의 간섭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정말 순수 드라이빙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즐거움을 못하겠지만, 안전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또, 이제 직선에서만, 스포츠 플러스 놓고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아, 그런 거 있었구나. 알아들어야겠다. 이게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좀 뺐다가, 다다다다다. 그러고 보니, 이번 M5도, 컴페티션 되면서, 팝콘 소리가, 작게 들린다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약간, 개인적인, 취향에서 좀 갈릴 거긴 한데,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M3, M4도 그렇고, M5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자 개통 쪽으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예전에 그 순수 날 것에, 그 M을 좋아졌던 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시죠. 아무래도 환경 규제,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보통, 정말 매니아 분들이 M2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M2가 빠질 수 없죠. M2를 좋아하는 이유가, 날 것의 느낌이 있어요. M2만의.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래도, 전자 장치가 너무 잘 됐다 보니까, 휠 슬립도 그렇고, 차체가, 차체 이상에 대해서, 너무 잘 다운단 말이에요. 아, 잠깐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해요. 터널에만 들어가면, 이걸 꼭, 항상 하고 싶거든요. 아시죠? 그 마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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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여시는게 소리때문에 멋있어 근데 마이크가 다 이거 덮어줄거에요 윈드실드 핀 이상 와 진짜 엔 부럽지 않은 터널의 배기음소리 잊을 수 없네요 와 이거는 단점 꼬집을 수가 없는데요 연비만 빼면 꼬집을게 없어요 이 정도면 가격이 워낙에 높다구요 좋죠 차는 무엇보다 퍼포먼스인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같은 경우는 5시리즈 버네스카 시트였거든요 버네스카에도 딱딱한 감은 있었는데 엔 나파라니까 딱딱한 감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엄청 부드럽죠 아 맞다 제동시험도 친구가 보여줬는데 이게 엄청 좋다 그리고 제 친구꺼는 물론 5시리즈 530이지만 캘리퍼를 아예 그냥 바꿔버렸어요 고성능으로 그래서 그걸 보여줬는데 어휴 진짜 잘 잡혀요 잘 달리고 잘 멈추고 그래서 보통 막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게 너무 차가 잘 달리고 너무 스트로트하니까 사고나지 않냐 이거인데 아우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달리는 만큼 정말 잘 멈춥니다 아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하는 거 보고서 그 진짜 풀브레이킹만 보면은 와 할 정도로 딱 잡으세요 어우 풀브레이킹까지는 아니어도 몸에 앞으로 젖혀지긴 젖혀지는데 이게 속도 줄어드는게 어우 진짜 순식간이더라 진짜 위급할 때 풀브레이킹만 풀브레이킹만 연습하셔도 사고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죠 드라이빙센터에서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데 맞아요 한번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각 잡아서 신청해야죠 어디 차가 안오니까 한번 내가 제로백이 몇초 정도 되죠? 제로백은 한 5초 정도 될 거예요 5초 정도? 뭐 안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희가 M8이 3.8이니까 이게 제로백이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션도 같이 탑재가 된 건가요? 그렇죠 탑재되면서 배기음까지 더한 거니까 다시 컴포트 넣어놓으면 시트가 조여지는게 풀려져요 이게 BMW에 항상 있는 거죠 어우 제가 그게 3.8초네요 만약 TCS를 물론 끄면 안되겠지만 끄고 달린다면 더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제로백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에요 런치 컨트롤러 런치 컨트롤러 런치 컨트롤러 쳤을 때 3.8이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아까 제가 봐요 한 5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오네요 아까 보셨잖아요 조금 전에 밟는 거 보고서 엄청 놀랐어요 친구한테 감사해야겠어요 보여줬으니까 저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게 됐고 물론 전 거기까지는 안되겠지만 친구가 진짜 펀드라이빙하게 타거든요 애가 타이어를 심지어 런치 컨트롤 했을 때도 야 타이어 갈아야 되지 않냐고 이러면은 타이어는 그냥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엄청 쿨해요 이 녀석이 재미랑 재미랑 이제 취미활동 돈 쓰는 거 같아 더 놀라운 건 자기 차 가지고 나중에 서킷 한번 등록해 보겠대요 드라이빙센터 거기 BMW 오너면 가능하대요 가능합니다 이럴 땐 또 스탠다드 와 진짜 제동 성능도 물론 전 친구처럼 그렇게 밟지 않는데 무엇보다 스티어링이 M 스티어링에다가 스포츠에서 완전히 하도해지잖아요 딱 잡는 그립감이 그래 친구야 너가 왜 BMW BMW 하는지 알겠다 뭔 개소리야 자 마지막 터널 구간인데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쫙 밟아보죠 뒤에 차도 안 오니까 잘 M5는 시승차 들어올 계획은 없죠 아직?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런 거 보통 수만 차로 돌려서 계속 있으면 계속 있지 않고 만약에 들어오면 연락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고성능 차량이니까 조심하게 운전해야죠 이것도 고성능이지만 M5 가장 마지막에 타 본 게 벌써 2년 되거든요 2년 2년 제가 M5 페리 전에 한번 타봤었거든요 성수점에서 블록우시열때 그때가 팝콘 엄청 잘 터지고 사실 지금도 팝콘이 안 터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줄였어요 잘 쓰시면 되거든요 M 같은 경우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M 전용이 있어요 게이지 다 보이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썼을 때 이런 터지는가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M이 옛날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전자기통 쪽으로 더 들어가서 그런 거고 장점은 많이 세련되어지고 많이 편안해지고 안전해졌지만 조금 더 날것의 느낌은 없어진 건 맞아요 이따 외관 설명할 때 사실 시리즈 외관 설명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는 설명할 게 없는데 물론 달라진 점은 사실 M 퍼포먼스는 제가 정말 많은 채널과 리뷰를 드렸지만 도움이 돼요 거의 그렇죠 도움되겠죠 이 세렴 그레이만의 감성 가동이래요 X3 M40Y든 X5든 모든 그게 이 세렴 그레이가 주는 조화 아니면 감성이 수가 가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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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미루 발해서 엄청납니다 자 아무튼 시승 성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m5가 비스트 앤 슈트라고 부르잖아요 슈트 입은 야수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슈트 입은 야수라고 결코 이게 컴포트 도도 얌전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물론 에코 때가 더 얌전하게 되지만 물론 가속 첫 스타트 때 이렇게 에코 에서도 컴포트를 놓은 게 아닌지 의문점이 될 정도로 엄청나죠 시트도 편안하겠다 나파니까 어 전 이거 메리노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m 퍼포먼스니까 처음에는 m 퍼포먼스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m 340i 밖에 안 탔으니까 많이 안 타봤거든요 진짜로 소재도 보면은 진짜 차별을 많이 뒀기 때문에 아 이게 m 퍼포먼스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속에서의 그 하드함과 안정감 가속감 다 하나로 합쳤으니까 굳이 m5를 어떻게 보면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스포츠성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거 차별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제 느낌 그러니까 진짜 사실 m 퍼포먼스를 보시면 m5를 고민라 하진 않아요 운동에 따라서 보는거고 구출력에 모터스포츠 살 걸으면 당연히 m인거고 일반 일상 용의사 쓸 건데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출력과 옵션을 타고 싶어 라는 분들이 보시는 게 m 퍼포먼스 내린거죠. 이게 그 차가 편하는게 무조건 어떤 차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차가. 이 사려는 구매자가 구매자의 삶에 딱 맞는 차가 그게 제일 좋은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M550i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깐요. O를 보시든 M 퍼포먼스 O를 보시든 M5를 보시든 차의 구매자의 기준에 부합하면 그게 제일 좋은 차. 맞죠. 아무튼 이 차 시승해보면서 뭐 물론 오늘은 차가 밀리고 그랬으니까 주임님도 오늘 1시에 또 당직이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밟을 수 있는 구간까지 안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우 진짜 고성능은 또 오랜만에 다 보니까 제가. 이게 참 그게 있어요. 저희도 약간 좀 말에 어패가 안 맞겠는데 고성 차니까 달려봐야 되는 건 맞는데 또 동시에 안전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세단이다 보니까 이런거 넘을 때 딱딱하네요. X5 한번 타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걘 에어소스 있으니까 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느껴지거든요. 좀 딱딱해요. 아무튼 여기서 녹화 영상은 마치고요. 이따가 외관 실내 리뷰하도록 하죠.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사실 앞모습이야 그냥 옷 시리즈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물론 가까이에서 가보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뭐라고 했죠? 재질이? 세룸 그레이. 세룸 그레이. 네. 이게 세룸 그레이라는 게 만져보면 무광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느낌이 나고요. 세룸이라 이거 좀 비싸죠? 세룸. 그쵸. 파트로 만약에 구매한다고 치면은 당연히 장하죠. 그리고 이제 레이저 라이트. 네 당연하죠. 들어가죠. M 퍼포먼스 이게 빠질 수 없잖아요. 레이저 라이트. 물론 여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감각이 있어 보여요. 없는 것보단 낫죠. 사실 기능적으로도 거리 600m. 일반 대비 약 3배 정도 더 멀리 보여주고 밝기도 약 4배 정도 더 하시는 기능도 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각적인 게 크죠.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디자인이고. 이게 레이저 라이트가 롯데타워 1층에서 거기 완전 꼭대기까지 엄청 비춘다 하더라고요. 그 성능을 보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골길 외에는 물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터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터지신 거 본 분들은 천지가 개동하니까 정말 갔대요. 아예 그냥 문이 열린 천국의 문이. 천지가 개복하는 줄 알았다 정도로. 아예 천국의 문이 열릴 정도. 그 정도 느낌이네요. 사실 전면부에 제가 5시리즈를 많이 봤으니까 이 세룸 바뀐 거 말고는 뭐 없죠? 레이저 라이트. 같은 5시리즈. 그래서 그렇게 볼 게 없으니까. 아 근데 5시리즈는 다시 봐도 패리된 거 진짜 멋있어요. 이제 그럼 측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옆에 넘어왔는데요. 옆에 확실히 달라진 점이 몇 가지는 보여요. 자 우선 또 가보면은 미러도 세룸으로 돼 있어요. 세룸 그레이. 여기 무광으로 돼 있고. 어? M5에는 카본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 530 아예는 없었는데. 이번에 M 퍼포먼스니까 당연히 이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식 변경된 530i에도 소프트 클로징은 안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아이고. 5302에 들어갑니다. 2에는 들어가고? 네. 음. 소프트 클로징은 M50i 부터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5302랑. 540i는요? 530도 들어가죠? 응 들어가요. 나름 소프트 클로징은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타이어 왔는데요. 휠이 세룸 그레이로 돼 있네요. 이것도 디자인이 그냥 530i 스포츠에서 봤던 것과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죠. 오. 이 만져보면 그냥 무광이에요. 부드럽고. 이 캘리퍼가 6P인가요? 앞쪽이 4P고요. 아 4P에요? 네. 아 4P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M 차량 봤던 것처럼 이게 커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6P로 된 것 같고. 어 근데 이게 세라믹은 아니네요. 네. 세라믹은 아니고 세라믹은 M에 보통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M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냥 일반 디스크니까. 네. 그런게. 그런데도 제 친구가 이제 2차 이거 쓰거든요. 그래도. 제동 성능은 엄청 좋더라고요. 그렇죠. 아 저희 사실 진짜 BMW 제동 성능은. 네. 그 누구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 진짜. 아 이거 보면은. 브레이크 성능에선 진짜 BMW에게 반해요. 저도. 아까 부렸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아요. 뭐. 타이어는 피렐리에 P0가 들어가네요. 썸머 타이어죠? 네. 썸머 타이어고요. 다행히 이제. 당연하게도 저희는 주행성을 정말 강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4계절 중에 3계절에 그 최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썸머를 끼는 거예요. 와. 다 많이 물어보세요. 왜 굳이 올 시즌을 놔두고 썸머를 끼냐. 근데. 4계절 중에 3계절은 최대한 주행성을 살리는. 썸머를 끼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판단이 되니까. 사실. 썸머 타이어죠. 달리고 싶다는. 타이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발이잖아요. 그렇죠. 신발이죠. 그래서 뭐. 편하게 보시면 썸머 타이어가 런닝하나 푸시면 돼요. 런닝왕. 일상적인 운동화 정도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무조건 윈터를 끼셔야 된다는 게. 사륜이든 후륜이든 전륜이든 샌들. 여름용 샌들 신고 빙판길을 가면 당연히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죠. 물론 이제 올시지 운동화가 샌들보다 덜 미끄러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겨울용 부츠보다는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가 좋죠. 그래서 그만큼 타이어가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아무튼 진짜 디자인은 다시 보니까. 진짜 M 퍼포먼스랑 그냥 M 패키지 그거랑 엄청 차이나네요. 가니쉬 여기도 세륨으로 들어가고. 뒤에는 투피 느낌이네요. 네. 딱 그래도 커요. 포피처럼 보이는 게. 아무튼 옆모습은 다시 봤는데. BMW는 특히 앞하고 옆이 매력 포인트 같아요. 특히 O 시리즈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대형 세단 치고는 뭔가 스포츠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옆도 그렇게 많이 볼 게 없으니까. 아 맞다. 당연히 M 차량이 아닌 만큼 여기 그냥 루프는 똑같아요. M이면은 카본 들어갔겠죠. 카본 루프.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 뒤에 달라진 점이 딱 한 군데가 보이죠. 바로 머플러. 이거는 이제 제가 M760 Li 그 블로그 시절 때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네. 머플러가 사각으로 돼 있어요. 트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트윈으로 돼 있고요. 뭐 위에는 이거는 카본이 아니에요. 스포일러가 대신 들어가죠. 네. 숫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세륨 M50i 돼 있어요. 그래서 아우 그러고 보니 트윈 램프가 이게 물론 눈이 아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진해졌으니까 뭔가 더 세련돼 보이죠. 5시리즈 하면은.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어 뒤에도 그렇게 많이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5시리즈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5시리즈에서 세린 그레이로 포인트를 주는. 그냥 그런 것만. 네. 이런 거고. 조금 굳이 따지면 이런 스포일러 부분도 조금 더 이 차의 고성능적인 부분과 스포티함을 살려주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어 이번에는 실내 뒷자리 같은 것도 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많이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상. 이제 시트가 바뀌었죠. 어 그러고 보니 이게 7시리즈에서 봤던 그 시트랑 비슷하네요. 디자인이 좀 다르고. 음. 나파. 나파가 아주. 이게 메리노는 아니에요. 진짜. 나파인데. 제가 친구 거 버네스카 앉았을 때는 좀 딱 딱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와 진짜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M에만 들어간 건데 M 퍼포먼스에도 이게 색상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반면에 스티어링에는 M 색상 그 스티어링. 이 실선이 안 들어가죠. 네. 아무튼 주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께 어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보면 대충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에 5시리즈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세륨 들어가고 뭐 출력 면에서만 달라졌고 실내에서 이제 시트나 그런 것만 달라졌으니까요. 어 만약 보고 싶으시면 5시리즈 보고 오시면 되고요. 뭐 530i 옵션 좋아진 시승차 들어오면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꼭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하는 펜멧이 되겠고.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